김희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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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? 네 김희재 가까이서 보니까 어떠세요? 오늘 상청에 오면서 특별히 의상도 준비를 해봤는데 마음에 드시는지요? 감사합니다. 바람도 시원하고 아주 공연 보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은데 앞에 우리 선배님들 몇 곡씩 하고 퇴근하셨어요? 10곡이요! 3곡? 10곡! 누가 5곡을 부르셨어요?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다 모닝 하면서 왔거든요 네이북 하셨다고요? 네이북 하셨다고요? 뭐 어쨌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원하시는 만큼 불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요 제가 비교적 여러분들께 많이 들려드린 적이 있었던 제 곡입니다. 우리 영탁 형님께서 제게 선물로 주셨던 곡인데요. 따라따라와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